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계속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저씨랑 또 싸우겠구만 아저씨면서 왕눈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본다 문어 대가리 아 얘 아직 자네 깨울걸 피카츄 미안한데 한번만 더 나와라 아니면 와 뭐야 싫은 소리 공격이 있어 데미지를 입진 않았네 그냥 실을 뿐이구나 해냈다 나 음료수 하나만 갖고 올게 미안해 잠깐만 나 음료수 하나만 갖고 올게 나 음료수 하나만 갖고 올게 나 음료수 하나만 갖고 올게 해서 얘 39% 안 쓰러졌잖아 근데 안 돼! 피카츄 피해! 우와 얘 뭐야?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네 보내야 돼? 피좋? 응크님 감사합니다 그치? 두드려 패자 이건 이게 몸통 박치기인데 박치기? 어휴 놀랬다 얘들 다 쓰러졌네 여기 세다 가만 있어봐 오 진짜 얘 이상의 불 깨워야겠다 지금 야 도란토 이거 뭐야? 깜빡아저씨인가? 깜빡아저씨 매지컬아저씨 몰라요? 깜빡아저씨? 어 뭐지? 아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로 가자 하나 더 하나 더 한 번 더 그 매지컬아저씨야? 아 처음부터 매지컬아저씨 할걸 이상한거 해가지고 매지컬샤임 이거 나홍이 이런 애들이 쓰는거죠? 오 뭐 이 책같은거 보면 없나? 매지컬 좋아? 냉장고 그래? 기술 머신을 한 번 보자 매지컬샤임 어 근데 이상의 꽃이 배우지 못하는데 페어리 타입이야 잠 깨는 약을 써서 애를 깨우고 갈까봐 여기 지금 회복센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나 까보고 전 안졸려요 아 그래? 저 안졸려요 안졸려요 지금 막 과자 이런거 저런거 다 먹어가지고 아 도라타운 까지 가야돼? 그건 아닌데 그치 너무 멀지 오케이 애들 깨우고 갈게요 그게 낫겠다 아 망했다 피카츄로 갈 수 없나? 가네? 이거 보라타운 좋아요 나가자 파자 피카츄 하나만 더 먹고 네 와인 이거 뭐라고? 아니..아니야.. 매지컬 할아버지 세번째만에 고른거야 참 내일.. 헤리그 몇시지? 4시구나! 아이 4시면만 3시면만 신났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놀거 아니야 기다려 아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 미안해 아 진짜? 마을이 아니라서? 아 바보! 나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뛰어 놀랐지? 생각보다 생각이 더 없어 가자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회복하고 와서 오 닥트리오 잘 쫓아오네 좋아 좋아 가자 아저씨까지 깼고 아 진짜 그래픽 진짜 잘 만든다 아 얘랑 이제 싸워야되지? 같은 종류의 포켓몬을 연속해서 잡으면 근데 얘 안싸우는 애야? 아 그래? 몇세 정리가 맞춰봐 어? 이건 뭐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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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사운다! 전개 포켓몬! 오케이 돼 돼 돼 돼 돼 나 풀이야 풀 풀! 얘가 뭐가 진화한거였지 에르브가? 베벨이 높네 베벨이 높네 아아 이 버전있다 이거 라이츄지 라이츄지나 와아 와아 물의 돌 트레이너 있고 물의 돌이면 갸라도스도 쓸 수 있나? 안되나? 아 이 버전에는 엘에브 그 전도 없구나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슈루챙이랑 샤미드 샤미드 갖고싶다 예쁘던데 야생이브이를 만난적이 없어 아직 안돼 태고니가 때렸어? 꽃잎에 샤미드 좋아 좋아 됐지? 됐지? 아 그러니까 효과 별로라면서 쓰러뜨리는건 뭔데 한 번에 끝내주겠다 공격 이름도 귀여워 공격 이름도 귀여워 3번? 2번? 아 오늘 왜 사람들이 없나 했더니 오늘 텐트하우스 하는 날이구나 설마 나 그거 보러 가신거 아니겠지? 2번? 나 보이스 하나도 안보긴 했는데 보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시즌서리는 좀 이해가 안돼 사실 승부한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이거 지겠는데 그래도 해볼까? 아니야 그치 이거 한 번 바꾸고 가는게 좋겠지 또 죽 뭐 터프리 진화를 안하고 저렇게 가 10번? 공격 이름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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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기는 아무래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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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역시 믿을건 피카츄밖에 없다 오 닥트리오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레벨업 됐어 야 근데 픽시가 뭐지? 픽시가 그거지 삐삐 다음인가? 그치? 누말의 페어리면 그냥 얘로 가도 될 것 같아 그대로 싸운다 페어리가 아 근데 두 타입이 없어요 그대로 싸우고 헉 내가 약타임.. 약타임 하나 가지고 갈게 그치? 끝까지 싸우자 우선 잠깐만 아아 4 5 아아 와 얼마 안되네 오 매지컬 장인이다 4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6 4 5 5 5 5 6 악의 그거 있잖아 아 잠깐만 생각났어 나 갤라우스로 할만한게 생각이 났어 어 폭포오르기 한번 해보자 얘도 드래곤테일 이런거 있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나 드래곤테일을 생각했어 어 맞아 해보자 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드래곤은 효과가 없어? 어 근데 상성이 딱히 상관이 없는 안돼 노래하지마 와 폐오리를 키워야겠구만 폐오리 약한거 같은데 폐오리 키울까 다음 타입이 독이라 그랬지 다음 타입이 독이라 그랬지 다음 타입이 독이라 그랬지 와아아아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이거 아 하나만 한방만 때리면 되는데 그치? 한방이니까 그리고 막탄은 항상 네가 쳐라 그냥 아 하나만 그치? 꿈먹기? 꿈먹기? 효과가 없었다 야아 나 교체 잘했어 와 나의 용경술 끝내 끝내 됐다 왜 꿈먹기가 뭔데? 뭔데 뭔데 오 리자드 3,900원 좋아 나도 꿈먹기가 생겼다 저거 누군먹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나의 용경술 잠든 상태한테만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잠.. 재우는 기술이 있는 애만 가능하네 어 여기서 회복하러 못 가나? 왜 이렇게 어디지? 어? 어 야야 야야 이거 파울이다 파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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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는 파울이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그렇지 가자아 가자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얘 좋아했어 하하하 아 다른사람은 몰라도 나르샤님은 그러면 안되져 나르샤님은 참아야져 와우 파울이 와우 파울이 얘는 근데 무슨 공격이 없지않나? 와우 경험치 500이야 빡센데 이상의 꽃 어? 피존 진화한거 아니야? 안되나? 아직인가? 진화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와아아아 그럼 이제 얘 뺄까? 근데 얘도 괜찮던데? 싸우고 보니까 이제 가나요 가나요 피조2 꼭 데리러올게 지우들은 이렇게 되나봐 2pine stop 진화하고서 잠깐 어..어떻게 피조2 같다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주읍... 쓰읍.. 쓰읍 추흡... 쓰읍.. 쓰읍 쓰읍.. 쓰읍 쓰읍 구N2 recent 미용 나 His way 도바 즈읍 그래서 파울이수가 맞아 쟤도 사실은 링가드지 그쵸? 나의 아카데미에서 끝까지 버텼었는데 파울이 많이 나오네 잡자 오우씨 공격하는거봐 이 자식이 아니 아직 버린다고는 안했어 혹시 이제 가만있어봐 이거 진짜 얘길 왜이렇게 얄밉게 생기냐? 파와오리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잘 지었어 이름 지금 얘는 경험치 진짜 잘 없다 잘만 잡아도 야 닥트리오 뭐했는데 이렇게 레벨업이 되니? 고라파덕은 영화 포켓몬스터 영화 보면은 진짜 귀엽던데 베어가르기 노말 오우 70 좋아 잠깐만 마구허키기를 뺄까? 그러네 이게 쎄덩이 쎄덩이 없는거 있었어 갖다 버리자 그냥 버리는것도 아니고 갖다 버리자 좋아 얘도 노멀비행이야? 나는 고대 아나운서 쟤가 포켓몬에 저렇게 진심인줄 몰랐어요 나는 고대 아나운서 쟤가 어 이거 뭐가 숨어있는데? 아 나의 이 엄청난 시야 어? 뭔소리지 이거? 삐용소리 있었는데? 설마 또 럭키가? 아 아니구나 피존수는 안잡아도 돼 아 우린 회복해야되는구나 어 어 자꾸 엄마 애들이 그러네 상태를 안좋네 어 우선은 피카츄가 기절을 하면 안되지 지금 덕배 없는 맨시티전 여기? 아구 갈색시티 옳지 여기 음 새로운 길을 뚫는거구나 카츄야 가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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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픽도 미쳤다 진짜 으음 쉬어볼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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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그치 근데 그 가는 길에 내 기억에 포켓몬을 많이 잡았 잡았던거 같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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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 바꿀 필요없죠? 꽃 피카츄 이제 피전투 집어넣을까? 아니면 막타 공격 한번만 쓰고 집어넣을까? 공격 한번만 쓰고 집어넣을까? 그리고 수류 얘네 약을 하나씩 다 먹일까? 잠깐만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뭔가 얘네를 강해지게 하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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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갸라도스를 키우고 있으니까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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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었나? 아 이거 배태하는 데구나? 어 그럼 약을 닥트리오한테 조금 먹여서 레벨업을 시켜야겠다 이상한 사탕을 얘한테 먹여야지 레벨 10 많이 올리는데 쟤는 왜 곱하기 2지? 아 맞다 얘네 라지 사탕 먹을 수 있구나 이제 닥트리오를 속도로 많이 올려줘 약물로 키우는 내 자식 지식의 사탕 특수 공격이 있나? 아 닥트리오 특수 공격이 있나? 하나만 먹어보고 수비 수비도 올린다 수비도 올린다 나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사탕 그치? 너네도 이만큼 먹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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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의 사탕 피카츄만 먹어야지 됐어 그쵸? 지식의 사탕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 지식의 사탕 지식의 사탕 닥트리오가? 땅 강철이라고? 어 그럴걸? 어 그런걸 본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게 있진 않은 것 같아 속도의 사탕 이상의 꽃이 속도가 좋지 좋아 이런거 먹어줘앤 리자드? 불타입이 내가 리자드 하나밖에 없어 맞아 마음은 뭐야? 아 특수 방어? 마음을 마음을 됐다 잘 먹네 아냐 하나만 더 먹어 사용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어 나 진짜 엄청 피카츄만 좀 올인해줘야지 또 가자 이제 그만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근데 큰일 났다 이리로 가면 되겠지? 이리로 가면 되겠지? 어 우리 지금 쭉 사람처럼 다녀 쟤는 얍 얍 잡아서 경험치를 올리겠다 아깝나? 아깝다 슈퍼벌만 되나? 슈퍼벌만 되나? 오오 엑셀런트 제발 오오오 역시 이 정도는 됐지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1시까지 할 생각인데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너 올래 또? 응 아 잘 잡아 좋아 아 좋아 왜? 아직 레벨이 부족해 나? 아 서울광주? 오 마인맨 진짜이씨 야 복수전이다 다 나와 가만있어봐 아니야 이거 말고 하이퍼볼 정면승부 간다 들어와 와 얘는 뭔데? 진짜 나 나하고 뭐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아 씨 누구야? 아아 안 돼 쓰러지면 아 와 와 잡았어 와 잡았어 어이구 어이구 아으 혈압이야 아으 아으 아 나 진짜 무기 너무 아파 으흑 여긴 16밖에 안 되는게 진짜 에스포의 페어리야? 얘 더블이었네? 오오오오오 잠깐만, 얘 좋아요? 근데? 그래? 얘도 키울까? 그러면? 아, 얘가 매직크러쉬 아니네? 데리고 다니기 귀찮은.. 귀찮게 생기긴 한데.. 피존2 집어넣.. 아, 안돼. 맘에봐. 리자드 우선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집어넣고 근데 얘는 아니야? 상태를 본다. 에스포네? 멀티가 아니네? 멀티 얘 하나구나? 하.. B급이다. 리자몽으로 진화시키고 넙차고? 다음 관장한테 갈때는 근데.. 어차피 리자드 안쓰잖아. 그치? 아! 그래? 왜? 아, 그럼 우리 감독님한테.. 얘네 보내고 사탕을 받아보자. 이상한 사탕으로 리자드를 강제.. 약물 진화를 시키는거지.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음.. 보스가.. 와.. 보스.. 32.. 파오리도.. 파오리 하나랑.. 보스 하나랑.. 이렇게 해서.. 보내자. 어.. 박사님 이상한 사탕 주던데? 줘! 줘! 아, 안주네? 아.. 랜덤박스야 너무.. 얘를 우선은 데리고 다닐게. 아니야? 야, 보냈다가는 무슨.. 사단이 달라고? 자, 우선 너도 같이 가자. 아, 이상한 사탕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다 잡자.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아이.. 슈퍼볼 아깝네.. 아구? 볼 아깝게.. 어깝게.. 들어와.. 어우.. 퉁퉁이가.. 예! 됐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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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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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얘는.. 좀 귀엽네, 또 얼굴은. 어우, 깜짝이야! 얘는 너무 나오는게.. 이제 그만 잡고 싶어.. 얘네밖에 없나봐? 야, 너 이상한 사탕 좀 찾아봐. 어? 라.. 마인맨! 다시! 어? 나 10만원이야, 돈! 어.. 개부자네.. 아.. 어렵다.. 잠깐만.. 됐어! 들어와! 아.. 다 잡았는데.. 야아.. 이거 들어가는건데! 와!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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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있어봐. 아.. 근데 이런거 잘 안쓸라 그랬는데.. 제발..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아아아아악! 이거 아닌거 같다.. 얘는.. 응.. 어.. 얘 또 잡고싶은.. 마인맨은 왜.. 낮인데도 왜 못잡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 진짜 이해가 안되네.. 마인맨은 왜 못잡지? 분명히 레벨이 낮은데 쟤는? 뭘까.. 저거는.. 뭘까.. 저거는.. 어.. 잠깐만.. 저기 뭐.. 돌아다닌다.. 아.. 아.. 우리 일로 가기로 했었나? 아니면 더 내려가는거였나? 이건 잡을 수 있지.. 원래는 남쪽으로 가야된다.. 어? 아.. 그럼 여기 아니네.. 아.. 우와.. 날았다.. 오리가 난다.. 씨.. 야! 좋아! 들어와! 아.. 이거라고.. 어.. 레벨이 높아? 피카츄 40? 아니.. 싸우지않고 얘네 잡아가지고 레벨 올리는게 더 좋은거 같애 아.. 새타입은 안잡아 가자.. 남쪽으로 13번 도로 아.. 여기였지? 가다완거 여기도 어.. 오리파.. 아우.. 대충 이렇게 생긴거 같고 아우.. 걸렸어 진짜.. 동룻이.. 포기하던.. 아.. 안잡아.. 아.. 흠.. 복수한다 럭키 됐어 너는 내 슈퍼볼을 몇 개를 먹었니? 니가 1460이야? 빡세다 이거 오 닥트리오 마인멘 흉내내기 아 럭키 경험치 맞죠 요 말이네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만들 수 있다 어 이거 좋은데 그지 나쁘지 않다 요가 포즈 연동력은 좋고 배리어 방어를 올린다 그지 이거 벌어야 돼 오 럭키 하나 잡으니까 애들이 다 레벨업이 되는데 돈 돈 돈 돈 2천 원 역시 연니들이 돈을 잘 줘요 빨리 다시 가서 얘네랑 또 싸워야겠다 야 붙어 붙어 아 얘네는 한 800원 정도 줄 것 같긴 하지만 캠핑 캠프보이의 여자친구죠 다 요 타입이 나오는구나 요 쪼꼬미들 끝 사탕 먹은 아주 보람이 있다 우츠동 아니요 그대로 가자 아 맞다 풀타입이다 풀타입 자와 나 할 수 있어 야 둥실둥실 풀로 싸우자 됐어 아 우리 피카츄는 여러 가지를 잘한다 교체가 필요 없어 만능이야 아 800원도 안갖고 다녀 대신 슈퍼볼 야 너도 너도 일로와 저기 옆에 꽃게랑 하나 있는데 아 얘 캠프보이 여자친구랑 베이킹하고 있었구나 얘를 얘를 오래도 지금 웬만한 싸워도 얘가 무슨 타입인지 까먹지 땅이었나 얘가 그냥 격추를 때릴까 그냥 격추를 때릴까 한 번 교체할까 한 번 교체할까? 물 풀 물 풀 그래 보자 꽂히거든요 하지만 바라더스로 바라더스를 근데 이제는 트레인 뭐지 승부하는 애들이 여러 타입을 갖고 있네 한 명이 같은 타입이 아니고 됐어 이렇게 떠있는 애들은 지진 안맞아? 진짜로? 고지 고지는 그대로 싸워야지 오케이 폭포 오르기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좋다 레벨 따위가 필요 없네 저는 그냥 이렇게 그래픽만 그런 줄 알았어요 타입에 충실한 그래픽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